야! 내가 누군지 알지? 오늘 니네만 마시고 싶은 만큼 팍 쳐먹어! 아 연예인이라고 더럽게 깝치네 나 지금 뭐라 그랬냐? 정희씨 담당 장원 복사자 김한나씨에요 병실로 갖다 드려 너무 심하게 오염된 세탁물들은 이쪽으로 골라내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고요? 어디가 아픈데요? 백혈병이에요 우리 병밴드요 불사조 밴드요 불사조? 수납이게 두번 두번 코피 본선만이라도 나가서 우리 애한테 죽을때까지 기다리는게 아니고 이별을 준비하는거지 안나야! 김한나! 치료 다시 해볼생각 없어? 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싶은거야 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걸 느끼고싶은거야 안나야! 이거 전혀 안에서 내 순간이 없었는지 드리미고싶은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될지 야, 이제 내가 처음부터 끝냐나여 이거 좀 더 힘들어?